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 선택과 집중해서 살펴볼 보드게임은 스카이팀입니다. 이 게임은 2인 전용 보드게임으로 비행기를 활주로에 잘 착륙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아스모디코리아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따로 할인기간은 나오지 않았는데 9월 신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하겠죠. 금액은 32,900원으로 출시하였고 이게 좀 애매한게 이렇게 단품을 구매하게 되면 배송비가 추가되어서 결국에 35,900원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9월 신작 세트 할인이라고 오픈이라는 게임과 함께 구매를 하면 42,900원에 구매하면서 배송비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카이팀 하나 살 바에 7,000원 정도 더 주고 오픈게임을 추가해서 사는 것이 이득으로 보입니다. 아스모디코리아 머리를 잘 썼죠. 단품으로 사면 이런 가격인데 무조건 두 개를 살 수밖에 없는 전략. 아무튼 스카이팀이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팀은 2인 전용 협력 게임으로 기장과 부기장 역할을 맡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기장은 파란색, 부기장은 주황색 주사위를 한 라운드에 4개씩 가져가고 총 7라운드 안에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켜야 합니다. 여기 5번 고도를 나타내는 트랙이 라운드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라운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 시작 플레이어를 이 색깔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한 라운드는 3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전략회의 및 주사위 굴림. 이번 라운드에 어떤 식으로 주사위를 배치하여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주사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거의 제한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굴린 후에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에 놓죠. 2단계는 주사위를 배치하는 단계로 매 라운드 축과 엔진이라는 곳에 주사위를 하나씩 필수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사위 놓는 칸에 2개씩 더 놓아 비행기를 조절합니다. 우선 색깔만 있으면 해당 3개의 주사위를 아무 눈금이나 놓을 수 있고 숫자가 적혀 있다면 해당 숫자의 주사위를 놓아야 합니다. 주사위를 배치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먼저 무전 위치에 배치한 주사위 눈금에 따라 여기 진입로에 있는 비행기를 제거할 수 있는데 관제탑과 교신하여 진입로에 있는 비행기들을 모두 제거해야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상황을 보고 여기 있는 비행기들은 제거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엔진은 무조건 놓는 주사위로 두 주사위 눈금의 합에 따라 진입로 트랙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도 여기 파란색 마커와 주황색 마커 위치에 따라 진입로 트랙이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 사이에 있으면 한 칸 내려오고 여기 주황색을 벗어나면 두 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미리 비행기들을 제거해 주어야겠죠. 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매 라운드 주사위가 무조건 올라오고 두 주사위 눈금의 차이만큼 더 큰 쪽으로 축이 기울어지는데 세 칸을 벗어나게 되면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도 잘 조율해야겠죠. 다음으로 선택 칸인데 플랩, 부기장이 맨 윗칸부터 차례대로 주사위를 놓아야 하고 놓으면 스위치가 켜집니다. 스위치가 켜질 때마다 주황색 마커가 한 칸씩 전진합니다. 음... 그러니까 진입로 트랙이 내려오는 것을 늦춰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랜딩 기어, 기장이 조절하는데 여기도 진입로 트랙이 내려오는 것을 늦춰줄 수 있도록 파란 마커를 한 칸씩 전진합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기장이 짝수 눈금의 주사위를 순서대로 놓아야 되고 놓을 때마다 스위치가 켜집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스위치가 켜진 브레이크 위치보다 마지막에 놓는 주사위 눈금의 합이 더 낮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중에 주사위를 놓으면 커피 토큰을 주는데 주사위 눈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1 조절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마다 주사위를 4개씩 사용하여 진행하고 7라운드가 지나 게임이 끝나면 여기 보이는 상태로 딱 되어야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진입 트랙 위에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모든 랜딩 기어와 플립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되고 축 디스크는 정확히 수평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오 이건 좀 어렵겠네요. 그리고 앞서 말한 브레이크로 인한 마커보다 현재 속도가 더 낮아야 승리합니다. 이렇게 기본 게임인 몬트리올 공항의 플레이를 한번 살펴보았고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상황이 있는 공항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팀 재미있어 보이나요? 저는 규칙을 보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 부분이 서로 의사소통 없이 주사위를 놓는 것으로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단, 의사소통의 제한 규칙은 꼭 지켜주어야겠죠. 그리고 비행기 착륙시키는 테마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시스템 하나하나가 비행기를 잘 착륙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테마와 매끄럽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괜찮은 몰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2023년에 출시하여 많은 상을 휩쓸고 여러 후보에도 올랐던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나는 과연 협력 게임에 잘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나는 과연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주사위 눈금이 안 따라와주면 사실 눈금 차이 하나로 실패할 수 있는 운종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2인 협력 게임에 시나리오까지 있는 게임이라 이거 합이 맞는 두 명이 함께라면 재밌겠지만 모임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구매를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